지금 시작합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가운데 코스닥의 불안심리도 진정이 좀 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8시 30분 긴급진단 코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글로벌 시장에 속속들이 나온 이야기들을 하나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명민준 그리고 김나연 외신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명민준 캐스터 미국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상승이 눈길이 갑니다. 외신해서들도 상당히 재미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던데 하나씩 들어보죠. 뉴욕 증시 오늘 경제 지표는 부진했지만 증시는 또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닷컴버블 이후 1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056포인트를 기록했고요. S&P500 지수 역시 장중에 2,120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가 코앞에 와 있었지만 상승세가 꺾이면서 2,112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이 나스닥을 닮아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나스닥 1중 함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실적이 대부분 좋았는데요. 이베이와 AT&T 등 실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S&P500 기업들 중에 70% 이상이 주당순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가 또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제너럴 모터스, 프럭터 앤 갬블, 펩시 같은 경우는 강달러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매출이 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일제히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4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4.15, 3개월 내 최저치를 보였는데요. 이런 제조업 PMI 부진,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제조업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 제조업 PMI 그래프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함께 좀 살펴보실까요? 네, 그래프를 좀 함께 살펴보시면 일본과 중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수축 기준선인 50을 또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 주궁, 프랑스 외에도 독일 같은 경우도 글로벌 제조업 PMI가 정말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11% 감소,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같은 경우도 고용 호조가 계속 지속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시황 보시면 실적 호조의 증시가 올랐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실적이 대부분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1분기 실적,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면서 우려가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어닝 시즌이 33%, 3분의 1가량이 종료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1%가 기대치를 상회했는데요. 하지만 기대치를 상회한 것이 이 기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대부분 상회를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실적 호조, 매출과 실적이 좋았던 것, 업황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과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주당 순익이 늘어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출 부분을 보면 강달러 여파가 강했던 것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적으로 매출이 평균적으로 3.3%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S&P 500 기업들이 굉장히 비중이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 감소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전망도 계속해서 부진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강달러와 저유가로 2분기의 예상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증권사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전망 둔화세가 앞으로 2분기 혹은 3분기 동안 계속해서 둔화될 것이다라는 안 좋은 부진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대부분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앞으로의 실적 부진, 조금 둔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외신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하영 캐스터,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밤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여한 기업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곳과 관련된 이야기, 시장에서 나온 말이 있다는데 전해주시죠. 오늘 최대의 화두죠. 바로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여기는 구글, IBM, 이베이 등이 기여를 했는데요. 여기에 또 기여를 한 기업이 바로 이제 애플워치 출시를 현지 시간으로 하루 앞둔 애플입니다. 많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워치의 장밋빛 미래를 점치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말 함께 확인해 보시죠. The Apple Watch untethers me from my iPhone the way that the iPhone untethered me from my PC. You know, I didn't need to sit in front of my Mac or my PC to do all these interesting things with computing when the iPhone came out. And now the idea that I can get some bits of all of that, whether that's through the applications, through the notifications, now to my wrist is actually quite nice. So I even find myself, I don't use my phone quite as much when I'm home, but I'm not going to miss anything. 전문가들은 그동안 많은 스마트워치가 있었지만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스마트워치는 애플워치일 뿐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앱 구축의 정교화를 통해서 다른 스마트워치와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드디어 손목에서 우리의 심장 박동수를 재고 또 얼마나 많은 문자와 전화가 왔는지 알려주는 세상이 도래한 것일까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그 외 시장 마감 상황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섹터별 특징부터 우리 명민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S&P500 업종별 흐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란불이었는데요. 특히나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오늘 2015년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면서 0.7%가량 상승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필수 소비자는 0.3%, 홀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유럽 증시 오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런던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지만 사상 최고치 부담이 있던 독일 같은 경우 1.2%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도 0.6% 하락하면서 5,17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남부이럽도 또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 1.7%, 변동성의 측에는 큰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남부이럽 쪽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0.6%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스페인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품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시장에서 오늘 국제 수익률 2%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1.94% 수익률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달러와 같은 경우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의 디폴트가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이후에 또한 미국 경제 지표도 부진하면서 달러 약세를 이끌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97레벨 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N달러 환율도 119N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 2015년 금년 사상 최고치인데요. WTI가 예맨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가 국제에너지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이후에 유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랜트율 64달러선 후반까지 왔고요. WTI는 57달러선 후중반까지 온 상황입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SNS 들어보죠. 아무래도 나스닥 15년 전과 비교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나윤 캐스터 어떤 내용들을 와 있습니까? 오늘 사상 최고가로 마감한 나스닥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트윗을 남겼는데요. 그중에 두 개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A Today 편집장 앤 위리어체 트윗입니다. 뜨거울 수는 없다. 이보다 더 핫할 수는 없다라고 트윗을 남겼는데요. 같이 첨부한 표를 보시면요. 나스닥 지수의 상징적인 포인트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출범한 1971년 이후에 99년 12월에 4천선을 돌파했고요. 나스닥 닷컴버블이 한창이던 시절 5천선을 돌파했는데요. 이제 15년 만에 그 기록을 깬 것입니다. 또 폴린 차우 CNBC 앵커는 이에 대해서 과연 이번엔 2000년대와는 다를까라는 물음표로 트윗을 남겼습니다. 2000년 닷컴버블 당시 버블이 터지면서 2년도 안 돼서 나스닥 지수는 5분의 1 수준으로 무너졌었는데요. 실제로 2000년에서 2002년 나스닥 버블 사태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은 다시는 그때 그 수준으로 나스닥 지수가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5년 만에 당시 그 선을 넘은 것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서 나스닥 지수의 편입 종목들이 2000년 이후 많이 변화했다면서 특히 바이오테크놀로지 업종들의 고공행진이 돋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트윗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주당 순익은 순 손실을 기록했지만 매출이 15%나 증가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7%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스탁 트윗도 아마존의 이 같은 매출 호조로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였다는 것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클라우드 사업 분야에서의 호조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아마존 웹서비스 매출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 49%나 급증하면서 호조를 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했다라고 트윗을 남겼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전체 세계 IT판을 바꿔놓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동안 클라우드 컴퓨터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들도 점점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계정만 있으면 데스크탑, 태블릿, 스마트폰 등 어떤 기기에서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명민준, 이나연 캐스터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